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이 엔비디아 참 대단한 기업이 되어버린 거죠. 2조 달러 정도의 기업이 된 건데 이제 교양 차원에서 이러면 한 번 시사 차원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하단에 칩 하나가 1억 원이 넘는다 말이죠. 엔비디아 슈퍼칩 경쟁력의 비밀 이런 기사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궁금해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가 2023년도 여러분들 2022년 12월 무렵에 한 110불까지 떨어졌거든요. 그게 이제 875불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2조 달러 넘었네요. 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불구하고 2조 1900조 달러네. 어마어마한 회사가 된 겁니다. 이게 보시고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5일차를 보게 되면 어제 큰 폭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오늘 교양 차원에서 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님이 아주 잘 설명해 놨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업체인 여러분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성거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양을 좀 충전한다 생각하시고 이 업체는 AI 반도체의 완전체를 추구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완전체의 정수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수프칩인 글레이스 호프입니다. 이름도 멋지네. GH200. 나는 GH가 뭐 약자인가 싶었는데 글레이스 호프네요. 하 대단하네. 엔비디아는 지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컴퓨터 그래픽 컨퍼런스 C 그래프 2023에서 글레이스 호프 200을 올해 2분기부터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신 상품이네요. 이게 1억이네요. 가격은 1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도 이 비산칩을 사려고 줄을 서야 할 수도 있다. 도대체 이 수프칩이 뭐길래 이런 비산갑에 살려는 사람이 줄을 서고 있을까 보통 기자들이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수님이 정확하게 아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첫 번째 경쟁력은 독보적인 그래픽 처리 장치 GPU에 있다. 초창기 PC가 굼뜬 2차원 영상 세 개만 구현할 때 1993년에 태동한 신생회사 엔비디아는 컴퓨터 게임 등에 쓰이는 복잡한 3차원 이미지를 구현하기에 GPU를 텀셋 시장을 놓였다. 그러니까 컴퓨터 여러분들 그래픽 처리 장치에 여러분들 1등하는 회사가 어떻게 AI 칩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을까 엔비디아의 GPU는 복잡한 3차원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구현해내고자 엄청나게 많은 고속백렬 계산을 해내야 됐고 이게 진화를 거듭해서 결국은 생성형 AI 반도체 시대의 주인공이 됐다. 대단한 거죠. 여기 이제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몇 분이 글을 남겼는데 답만 할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딱 두 가지만 하면 부정성을 막을 수 있다고 그러나 국민의 힘이 안 움직이니까 대통령이 안 움직이니까 그걸 내가 대통령을 끌고 다니면서 움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하게 대안을 제시했고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안 하겠다는데 여기 sbl님께서 막아야 할 국가가 부정을 저지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 매개가 이런 3천명 조직원들이 9천억 써가면서 부정선거를 하니까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지금 엔비디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답답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항상 선거 문제만 다룰 수 없으니까 제 2부에서 다루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 문제를 공부를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죠 gpu 안에는 단기 기억장치 캐시 메모리가 있는데 ai 학습을 위해 ai 학습을 위한 매개배수 파라미터를 모두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 역할로 가까운 거리에 이게 hbm이라는 겁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라 불리는 hbm 하이밴드 위더스 메모리가 설치된다 hbm은 d램 정보를 쓰고 지울 수 있는 전자기역 메모리 반도체 여러 개를 수직으로 쌓아 가지고 이 기술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다 없었다는 거죠 연결해서 한 번에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백렬체제를 수평이 아니고 수직으로 쌓는 거예요 대단한 기술이네요 초고성능 초고용량 메모리다 이런 패키징 기술이 더해지면 엔비디아 gpu는 픽테크들의 ai 개발의 필수품이 된다 대충 감을 잡겠네요 하나가 아니라 병렬처리를 위해 고난도 기술을 위해 수직으로 쌓는 겁니다 현존 최고 사양을 자랑하는 엔비디아 고성능 ai집 h100은 최근 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 h100은 특히 생성형 ai 거대 언어모델을 개발해서 있는데 한계 가격이 6천만 원에 이르기도 한다 이 같은 h100의 성능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ai 반도체가 올해 2분기부터 출시되는 글레이스 호프 200이란 것이다 여기에 엔비디아 자체에 설계한 cpu와 hbm3e 5세대 hbm6개가 함께 들어간다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 이건 오늘 교양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분 다 함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칩 하나에 6천만 원을 받고 이번 2분기부터 출시되는 글레이스 호프 gh200은 한계에 1억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난리법석이 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세기 초엽도 아니고 이제 부정선거까지 투쟁을 해야 되니 얼마나 내가 볼 때는 딱 합니까 그런데 엔비디아의 경쟁력을 끝내주는 ai 슈퍼칩 때문만은 아니다 엔비디아 경쟁력의 비밀은 바로 소프트웨어인 CUDA 그동안 굉장히 궁금했거든 이게 뭔지 컴퓨터 유니파이드 디바이스 아키텍처 2006년 당시 엔비디아는 게임용 gpu의 고속 백렬 계산이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도 쓰일 수 있을 거라 자각하고 CUDA라는 소프트웨어를 선을 보였다 CUDA는 쉽게 말하자면 번역가다 인간이 ai 알고리즘을 새로 개발하면 코딩을 해야 되는데 알고리즘은 파이슨 같은 코딩 언어로 표현되는데 이 언어들을 인간 언어와 유사하다 하지만 gpu 같은 반도체는 그것을 1과 0이란 비트로 이루어진 이진수 언어인 기계어로만 이해한다 CUDA는 이렇게 인간 수준의 언어를 기계어로 자동 번영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더구나 CUDA는 초그대 생성형 ai 학습에 필요한 행렬 계산을 위한 최적의 스케줄과 역할 분담이란 비서 역할도 담당해준다 이에 ai 개발자들은 편리하고 신뢰성 있는 CUDA를 쓰는 게임이 습관화되어 있다 ai 개발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개발자들은 개발 가운데 사소한 위험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엔비디아 gpu를 쓰는 이유는 바로 CUDA에 있다는 평이 나온다 CUDA가 곧 엔비디아의 핵심 경쟁력인 셈이다 아주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대단한 세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국내 문제만 매몰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정말 글을 잘 쓰셨네요 그렇다면 이런 막강한 경쟁력을 갖춘 엔비디아 주가는 계속 날아올 것인가 단순 계산부터 해보자 이게 재미있습니다 출시된 gh200의 가격은 그레이스호프 200의 가격은 1억 원대로 바라본다 앞으로 대형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들은 기업마다 gpu 100만 개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예측해 본다 이런 기업이 10개라면 엔비디아 매출은 1000조 100개라면 1경원이 된다 지난 3월 1일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2672조 세계 시가총액 기준 3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 엔비디아 주가는 미래를 좀 더 희망적으로 보는 시장 예측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며칠 전에 여러분 한국의 정시에 한 전문가 분은 4 5년 정도 독점력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이 교수님 말씀은 우선 amd 인텔 구글 메타 등이 ai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기 위해서 맹추격 중이다 독점적인 엔비디아의 gpu를 사수하기는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당장은 엔비디아 천하지만 2 3년이 지나면 경쟁기업들이 시장을 잠식해 나갈 것이다 ai를 통한 사업 확장은 상상을 뛰어넘는 자본투자를 전제로 한다는 것도 걸린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 이제 여러분들 조금 확연하진 않지만 엔비디아의 칩이란 것이 얼마만큼 가공할 힘을 갖고 있는지 아실 수 있겠죠 저도 오늘 이 기사 보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거 문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바뀌는 세상의 큰 트렌드를 읽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카이스트에서 이 소위 반도체 부분을 연구하고 계시는 김정호 교수님이 아주 쉽게 엔비디아 슈퍼칩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다 나중에는 기업들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1억 원을 주고 사는 거죠 엄청난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미 ai가 대세가 돼 가지고 그대 플랫폼 기업만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가전이나 우리의 아이폰 같은 데 다 여러분들 이렇게 속속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이미 그쪽으로 향해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중에 사례가 이번에 갤럭시에서 여러분들 번역 ai를 탑재해가 여러분들 최초로 출시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국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면 동시에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변화되는 세상이 대세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 부분에는 이렇게 카이스트에 계시는 김정호 교수님도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 또 누가 도움이 됩니까 피 같은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자본주의에서 주식시장처럼 역동적이고 미래의 변화를 이렇게 미리 알 수가 있는 그런 것도 더문 거죠 그래서 이름 그 다음에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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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